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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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약쇼 눈약쇼 수문상구 눈약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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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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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불낙게는 없라이라 내 울랄 사주실따 내 욕불낙게로 물러낙게로 왕불낙게로 밤낙게로 밤낙게로 사주실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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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의 통계에 승주싱 무널방인은 흙불낙게로 어디왕불낙게로 이것은 저중앙의 파흔살 그 시간에 공방살 애기삼게는 선지스불 내 미니멍은 맛살 애그 부신 부황실 신토도왕이지 산납워주황 내 조신앙 고기는 흥불낙게 불뚜봉은 물도 젖고 물도 먹은 공룡 및 산불 중에는 생명을 침커톡한 것만 대단한 그 절감 밑에는 땡을 아가씨 이 책상에 왜 그러나가 외부상 대를 여의마셔 원강에 우열라니 동물병이 된 가문의 화산사가 되기를 하고 회사가 여의를 하고 와부상 대를 여의마 원강에 우열라니 동물병의 불만으로라고 부르던 예수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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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남의 집도 흥둥이며 시주로 집할 것이라도 권수건명 위대해 가죽으로 오지시오 주실라 아름다운 남의 집도 흥둥이며 눈이 더 밝으시고요 나무 대면 눈이 더 밝으시고요 나무 대면 눈이 더 밝고 나무 대면 우린 마을까 물구려는 산들이지 오르다우스도 흥둥이며 눈 같고 오지마 그땐가 수지근책만 내 내 집도를 골라내는 오지시오 주실라 백도 같고 눈이 더 밝고 한 가지 해방한 것 같기도 잘 살았지 아름다운 이대해 가죽 달군같은 남의 집도 흥둥이며 상명상자로 주실라 위대해 가죽으로 위대해 가죽으로 위대해 가죽으로 위대해 가죽으로 하여경으로 위대해 위대해 가죽으로 이수진 칭찾 이번 Fill 내 꿈결경시 보내고만 주님의 매력으로 주님 뿐이 아닌 주님을 보랴고 볼볼빛자 가까울 글자 내 길에 잡을래 주자 주님을 원로에 할지라도 우주 백살제주여 주도 덕붙으로 가면 젠수도 마 따로가 난국부터 주도로 가며 주며 경도로 그나무 나은... 하아... 어... 심연 나은... 그 마음은? 넛 그런다! 그 마음은? 그 마음은 한 ko 우리의 나라가 우리의 판말로 나라가 우리의 나라가 우리의 나라가 일일 발사가 소유가 천지로 역할 도기야 일일이 사실지라도 흐려져 나한테 사실 소유가 일일이 오기 로스 late 순아 마だけ 일일이 ordo 일일 바론 고수 up 수jed 일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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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목숨에 돌끝난 아베크 세상에 누워 살 때 영국 계산을 주시려는 제산림정 상천남자 동창사계 신앙을 주시려는 생명을 덕리를 얻기 영국 계산을 주시려는 내 목숨에 돌끝난 본모은 바다 전이와 만족의 사이를 지쳐오는데 내 바람관 내 구설 말일표 앞이 역시 내 책상에 보다 조언 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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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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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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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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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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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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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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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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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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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아우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렇게 장보를 멋지게 치는 거 살고 싶었습니다 아 굉장히 제가 더 뿌듯하네요 저 근데 다른 게 어디 있었나요? 저는 이제 주둥지옥을 할 거예요 주둥지옥이라면 고기 가는 지옥인가요? 그렇다! 나와있고 있어! 음을 열심히 치지 않았다면 다 보여야 할 것이요 이 무대가 친다면 그거였어요 내 눈으로 쳐야 해 살이 바져도 계속된다 자 그럼 대판을 시작해볼까? 한지연은 평소 문을 들고 돌아가는 거 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는 국회장의 공경이 아닙니다 평소에 앉으신 분이 있는 거고? 한지연은 국을 들고 장난치거나 모욕하려는 건 아니라요 국춤이라는 것입니다 국춤이요? 그게 무엇이냐? 국춤? 국춤이? 국춤이 뭐하는 시야인가? 너가 주려내는 거야? 계속해서 설명해 봐라? 말 그대로 국을 들고 치는 가락입니다 국춤이 훨씬 쉽을 것 같지 않나요? 아 나와드러분은 국뿐이 칠이 있네 아 이 일들이 있어서 좋지 않나요? 자 그럼 단결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춤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준다면 저는 어떤 걸로 하겠다 올릴 수 있겠느냐? 어 네 사장님 언니 언니 주셔서 한참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강렬서는 국뿐이 칠이 단백질이나 북뿐이 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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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이라는 것 같습니다 더 이스라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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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만나요. 예이 let's go let's go 왜요?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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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so thank you so thank you so thank you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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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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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힘들었지만 공통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써 마지막 감독이 생겨서 힘이 너무 많은 분들이 이쁘네. 저한테 서주시고 발송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스페이 부치된 윤서연입니다. 오늘 제 앙컴이 마련해서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약간 못생긴 것을 봤는데 매일 앙컴 아닌가 희망 많아서 저는 미친듯이 제일 예쁜데 1년동안 더 열심히 해서 다음 주에 오는 성지로부터 더 뛰어난 시계로 참아주겠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23.11.11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여기 와주시는 소원의 박학원님들입니다. 지금 여기가 있지만 이름이 많이 됐어요. 영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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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우 고맙고요. 저 정말 정말 고통이 진짜 못했었는데 이상하게 됐었는데 알려주신 최아원님 상윤님들 영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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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에 제가 정선배들 잘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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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28위 장기집의 유지혜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영연에서 드람대왕 역할을 맡은 연구를 했는데도 어떠셨나요? 네. 다른 기술 상대도 많지만 그런 유성의 분수에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의사가 아윤경의 신고 연구를 상대 유지혜 땁 구경 médium 최아한 하 동맥 동맥 섬 유지혜 유지혜 선생님 동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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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혜 동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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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일도 안 와요. 그래서 영상이 남아있을까 생각하다가 들라도 너무 틀렸거든요. 그래서 저 앞에 앉아보셔도 좋았고, 저희가 9월 1일에 개강을 했잖아요. 마지막에 3월 2일에 개강을 해가지고 열심히 판매되어 있는 곡을 열심히 판매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다 여행을 중인 경영이나 연예인이나 제작진 가족을 왔을 때 수능을 함께 정말 잘할 수 있게 제작진을 공감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사실 이번 겨울에 들어와서 아무치를 그냥 뚱을 막고 극을 잡아주고 강도를 잡아주고 그냥 절법 조정식을 떼었는데요. 손에 아무거나 이렇게 놓을 수 있게 그냥 이다리를 타버려서 많이 띄는 게 있었지만 진짜로서 탑재, 한국 탑재까지 하는 것도 없는 게 있었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많은 호흡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생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28기 국회의원국의 주인공이자 영남의 상대인 한지오입니다. 제가 대학 들어오면 가장 학원 쪽에 사모고링이 부모를 두고 계셨거든요. 부모님이 부모해가지고 여기를 부르셨는데 정말 너무 많아서 오늘 다 실험이 잃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겡을 알려주신 저희 모든 겡갈이 선배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흔히 손님한테서 이 팬들이 앉으실 때 격을 준다고 하거든요. 격을 준다고 하거든요. 격을 준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영광의 시간을 선배님들 때문에 즐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와주신 선생님과 함께 동기들이랑 제 토마토 장소, 운동화토 친구들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원님의 가요들 경기야 인사인 기사님과 함께 동기들이랑 생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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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기 돌려주는 사람입니다. 네, 저는 이 살기 70에 동생 중이라고 하고요. 사실 제가 사실 제가 어저께 국가매도였어요. 막 고민,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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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막 요리 탈 것까지 오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계속 스탑 동생이 될 텐데 네,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원래 이거보다 더 잘할 수는 없었다고 추진하였는데 좀 몸이 안 좋은 상태로 좀 많이 부족하게 했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래도 이런 부족한 공연 열심히 즐겨주시고 흥행했어서 정말 진정입니다. 저는 귀여워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거보다 지금 팔짱고에서 일도차가 일도로 늘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요! 팔짱고 지금 일도 저희 둘 밖에 안 나오는데 세상을 올해 4명이 부친 거라고 해요. 그래서 정말 너무 많이 주신 교수님과 손님들님께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올해 소화로 공모를 쓰게 됐는데 많이 무섭겠지만 저럴 수 없어서 틀린 것 같기도 하고 네! 너무 감사드리고 내년에 예린이가 공모를 물려받고 싶다고 해서 예린이한테 이다리를 올려주고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한 번 더 물건 더 완전 우리 친구들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7기 정치대 유아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는 여기에 서서 국방에서 감수사를 했다고 되게 신나했었는데 이번에 그녀를 준비하면서 감수만 치던 때와 달리 생각보다 준비하지 않아서 너무 많이 힘들었는데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항상 그 도와주신 은신 오빠랑 도와드리고 영업으로 도와주면 도와주는 유명오빠랑 은신 오빠랑 도와주는 Eyewon 오빠랑 은신 오빠랑 도와주는 유아연 한참을 드리고 싶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보며 하는데 늦은 시간까지 자리에 보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내년에 친구들도 되게 유망스러웠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그냥 그렇게 바쁘신데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도 친구들 안 보는 줄 알았는데 와 볼 때 너무 고맙습니다. 굉장히 먼제도 궁금하고 저도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이제 공연은 끝났고요. 이제 사진 찍는 시간이랑 덩고 비쿠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선 사진의 경우에는 저희 먼저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소년분들 나오는 소년분들과 저희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저희 소리만 형제님들과 저희 사진을 찍은 다음에 자유롭게 사진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덩커에 비쿠리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 소년분들, 지인분들, 소리만 형제님들 모두 덩커에 가서 전이랑, 막걸리랑, 소리랑 말씀해서 즐겁게 응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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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그리고 następsti 어렵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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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고객으로 분해하지만 고아도 친구입니다. 고아도 친구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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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려한 시장으로 감사드리고 상담을 도와주시는 선배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 소리만이 좀 더 더욱 크게 풍성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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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